벌써 뭐 여러가지가 오고있어요 뭐 그립감 조 짱돌도 있구요 제 동생 팝니다 ㅋㅋ 나한테 내 굽즙 팔지 마 이새끼들아 지부 기별 떼셨던 증조 할아버지가 ㅋㅋ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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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당포 사장님 역을 맡게된 와나나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돈은 10만원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구요 그리고 놀랍게도 10만원 중에 단 한푼도 안쓸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미공개 굿즈는 어떤건가요? 이런 경우는 바로 냅다? 신곡 왕효야 지도가 안돼 3000원이요? 이 경우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반사 자 다음은 전 마우스가 두개나 있어요 왜 사야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지 룰 중임 기달 이분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뭐야 어플 못써 아 디지몬 채널 시리즈 붓이 살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그거 저도 있어요 제 이름이 써져있다구요 한정판 이랍니다 그걸 내가 왜 사야 하냐고요 내가 소중하고 가치있기 때문이지 다음은 오버워치 황금무기 모험 램프도 있나요? 똥갬 반사요 오 퀄리티가 얼마에요? 2만원 나도 팔아야하니 만원 어떻습니까? 15,000원 저거 택배비만 3만원 냈어요 그럼 직거래 가겠습니다 13,000원 가시죠 오케이 땡큐 지금까지 확정 13,000원입니다 펜지 프로그램 정품 CD 포스터가 구린되있다 야 밑에 윈도우 저거 뭐야 XP아니야? 내가 XP로 이행시 지어보겠습니다 X C P 8 이게 뭐지? 이게.. 뭔데요? 아잇! 하하하하하 링크인신 얼마의 팥이게요 파이너스 1,000원 그냥 죽였다는 참조이잖아 직거래 지역은 부산 택배비 부담입니다 자 다음은 풍산자 개념완성 중학수학 1-2 저가는 14,500원이지만 14,500원 여기다 시표를 달면 무슨 차이가 있니 이걸 내가 사야하는 이유는 안살거면 안사도 돼 근데 이거 반품해줘 뭐야 이게 뭐지? 2천원 직거래지역은 천원씩 택배비 부담 가능? 자 권총 팔아요 22개가 이걸 왜 팔아요 총설명좀 해줘 독일 분중을 선호하시는건 압니다만 미국에서 나온 브라우닝의 권총도 훌륭합니다 가격은 왜 생각해 안정해져있어? 6,7정도 실제 사격 장면 보여줄 수 있는가? 나도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요 3,8정도 아 김블루씨 나 지금 방송중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총을 팔려고 물건을 가져왔어 진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 잠깐 내 방송 받을 수 있겠어? 2분만 들지 않겠어? 전쟁중이거든? 아 그러면은 어차피 당신 전문가잖아 그냥 머릿속으로 이 총이 그려져있다고 생각하고 진품인지 가품인지만 알려줘 뭔 총이야 손잡이에 가잇색으로 되어있고 총알이 하나 있어 총알이 한 말밖에 없다고? 찌끄레인 같은 총이 어딨어 아 가품이군 알았어 고마워 가품이군 가격 흥정을 이따 해보겠어 킵 언제 헤어집니다 아직 안 헤어졌어요 뭐야 미친새끼야 알개도 왜 팔아 헤어지려구요 그럼 남은 한짝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녀와 지키게 되는건가? 메이비 뭘씨 아마도야 그가 엽다야? 아마도 아니 여자친구가 내 존재는 알고 있는지 커플링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지가 궁금해 모르겠죠 모르겠죠 가 아니고 커플링이랑 함은 개인 지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아오게 야 뭐야 미친 놈이야 와장에게 팔게 되면 프러포즈용 반지 사서 용서를 구할게요 개빡치네 갑자기? 안사 아 이것도 뭐야 저는 모르는 만화인데요 샌두박스인데요 저는 샌박 아닌데요 림프사도 제가 아닌데요 됐어요 삐졌어 오우야 어이것도 끌린다 원가 17만원? 얼마에 아씨 나갔잖아 루이까또지 같이 산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같이 산 친구랑 작별을 하게 되어서 작별이 안좋은건 아니죠? 이사나 해외 이런거죠? 야! 아이씨 놀래라 씨 이렇게 아연하게 말하지마요 근데 문제는 그 새끼가 아니 지갑도 갖고 트임 어? 그럼 저거 뭐에요 박스밖에 없음 아니 씨 박스를 왜 팔아 오 뭐야 가격 어느정도 생각하세요 원하시는 정도 아니 얼마인지 모르는데 왜냐면은 이게 찐이면은 10만원을 떠나서 내가 진짜 살 때 이거는 오 뭐야 월가가 얼만데요? 몰라요 찐은 맞아요? 몰라요 아이씨 뭐야 정체 알아오세요 다음 물건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가라 으응 뭐가요 핀셋 반스를 입은 니코로빈이요 피규어요? 사진부터 봅시다 근데 하자가 있어요 안경이 반쪽알 났어요 진짜 반쪽알 났네 안경이 밑에도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얼마에 파시게요? 만원? 저렴하긴 한데 뭐야 아니다 안사겠습니다 근데 아래쪽 은 본래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제품 상태를 봐야되기 때문에 엄마 엄마요 엇엇엇엇엇엇엇 ㅆ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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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직거래 장소는요? 광명수원 브랜드가 있나요? 로크 어쩌지 로크 것 같았어요 느낌이 오케이! 딱참! 15,000원이니까 72,000원 남았죠? 자 일단 어그로 유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투자 본인입니까? 얍! 흠흠 흠흠 못할려고요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전! 에! 와나나 vs레바 와나나 가만히 좀 있어 서풍기는 3,000원이니? 지금 오빠가 72,000원이 있어 2,000컷 어때? 그것도 그렇게 쓰는거 아니야? 어? 공작 그만 밑장 빼기냐? 평범한 손 같은데 너네 진짜 여자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2,000원 yes or no 만 음성으로 보내봐라 민주가 아니고 민석이면 혼난다 아 이분 장사하시네 아니 죄송한데 일단 할말 좀 할게요 족발 아니고요 예 사과해! 아아아아아아악 이해라는거지 일단 직거래지역은? 오케이 서울 워쉣 뭐야? 아 아 내가 저걸 다 살 이유는 절대 없고 아 이거 은별이 닮아서 사주고 싶은데 은별이한테 로다만 팔면 얼마임? 직거래지역 대구 아 택배비가 나올거 많이 나올거 같은데 대구면 나중에 은별이 건강할 때 지켜보겠음 Produkt 그냥 보내께 아 그럼 아까 그 선풍기까지 자 6만 5천원 남았어요 자 자 다음은 친구야 선배님조 worth은 맞지? 전具 돌은 마당에 would 마당이 없어요 원래 있던 곳에 all 그러면 친구ë 머리위에 둘게요 어... 여중생들 드립 장난 아닌데? 오! 요거 백팩 사야겠다! 2만원에 팔면 이건 개꿀이지! 어 인형이 크다! 3천원? 야 너 내 방송 잠깐 볼래? 이거 내가 너한테 싸게 팔면 살래? 이거 만원짜리라길래 그냥 사가지고 너한테 5천원이 넘기게 작가님 눈은 저게 예뻐요? 안설네... 못살겠네요 나니? 비터케이스 세상에... 얼마요? 그러게요 안싸... 나이씨! 이제 기타가 나오네! 얼마에 팔게? 2만원? 뭘까? 2,30? 이건 2만원 판다고? 이건 일단 내가 대팔 수도 있을 것 같은 수준이긴 한데 2만원... 2만원... 안사! 이건... 얼만데요? 3천원? 야 이건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면 리셀해야겠다! 저거 내가 5천원에 팔면 살 사람 있어? 직거래 위치는? 오오! 오케이 콜! 4만 2천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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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하자가 뭐죠? 많은 연고생들이 쓰고 갔어요 10만 나왔다! 씨바! 보안이 같은 4단 10인 것 같은데 제가 기껏 기껏도 원단을 그려드립니다 저도... 뭐여튼... 작가입니다! 오세요? 야! 너 에어팟 하니? 제가요? 미쳤어요? 야 내가 살게! 뭘... 아뇨 안판다니까 뭔소리에요? 털뭉탱이는? 털뭉탱이는? 털뭉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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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뭉탱이 다 살게! 가닥당 주먹한대로 퉁치자 이거 뭔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 이름도 리승준인데? 너 뭐야? 널 잡으면 국방부 시기 받어 BMW 모자? 그러네 미니... 미니... 바뀌어있네? 얼만데? 5천? 안양에서 직거래... 오... 신준이 조선올 실력이 바로 으... 야, 야! 야! 야 이거 살게, 이거 살게. 이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살게 제발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 얼마였을까 얘네. 방금 굳이 손잡이 팔아요. 하하하하핳핳ㅎ 이은아, 내 측채아? 내가 보기에 악령같아요. 으ㅓㅓㅓㅓㅓㅐㅓㅓㅑ . . ㅋ헣. ㅜㅐㅈㅂㅛㅓ alum . . . . . 안사형 야, 얼마에 팔게? 뭐를요? 내가 너한테 안 잃는다고 줬던 옷이 아니니? 뭔 소리야, 나 살려고 넣었는데 영원히? 이게 뭐야? 와, 진짜 사기 싫다 진짜 탐나지 않는다 아이유 물품? 아냐아냐 4달러! 직거래 장소는? 저분 아이유 탈덕하고 해완이 입덕한 듯 3, 3, 3, 3, 3, 3, 3 4, 6 뭐지? 아까 총팔던 사람이 오! 오! 이거 왜 나, 내 쪽으로 쏘는거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것 같군요 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캐논? 그렇게 100은 될 것 같은데? 왜 나 맞아요? 나처럼 눈치 빠른 꼬맹이 나처럼 눈치 빠른 꼬맹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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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